자 보자 자 이제 쉬운 단어 우리 영린이 학생들은 봐봐 제가 영린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알고 있는 단어에서 확장시킬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단어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 거는 특징이 뭐냐면 탐구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못하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못하는 친구들은 아는 단어를 확장시키는 게 좋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려운 단어를 통해가지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진도를 빼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 영린이 학생들은 아는 단어를 통해서 확장을 시켜볼 거야 가보자 자 여러분 favor 뜻이 뭐야 호의라는 뜻이야 이 호자는 좋아한다는 뜻인데 그럼 뭐를 좋아할까 우리 요즘 먹방이 유행이죠 먹는 거 좋아하잖아 먹는 거 그래서 맛난 거 좋아한다 favor 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야 맛이라는 뜻이야 맛 맛난 거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게 빠진 거지 이게 원단어였던 거야 너무 맛있어 어우 나 너무 맛있어 좋아해 호의 됐니?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자 이 단어를 갖고 이용했어 얘를 이쪽으로 바꿔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영어로 맛이라는 뜻이 돼 그러니까 영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처음에는 뭐가 돼? flavor 뜻이 뭐가 돼? 맛 너 맛있어 좋아해 호의 근데 어느 지역에서 F가 S로 바뀌면서 얘가 영어로 맛이라는 뜻이 된 거야 됐니? 그래서 시작 f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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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who, flavor, 맛, flavor, flavor, 맛, flavor, 맛, flavor, 맛,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로 가자 그럼 이제 먹다라는 뜻이 어디 있냐 이 네 개의 공통점이 오니 세 개 이 단어지 그러면서 이 단어가 먹다의 뉘앙스로 바뀌어 먹다라는 걸 하면 식이지 식 먹방 식사 그래서 카니버러스 하면 육식성이란 뜻이야 시작 육식의 육식성의 얘는 영어로 뭐가 돼? 하나, 둘, 셋 허비버러스 뜻이 뭐? 시작 초식의 초식의 왜? 허브가 식물이니까 초 초 잡초 초를 먹는다 이거야 옴니버러스라고 하는 건 옴니라는 영어 옴니버스 알고 있지 그치? 옴니버스 옴니가 이거거든 옴니버러스 얘는 영어로 오리라는 뜻이야 다 먹는 거야 뭐야 잡식 잡식 됐니? 확인해봐 그럼 이제 보시면은 여기 봐 카니버러스 우리가 자동차 중에서 뭐가 있지? 카니발이라는 영어다 너 가지 카 니 발 이 영어가 뭐야 시작 원래는 축제로 알고 있는데 축제 때 고기를 잡는단 말이야 소와 돼지를 잡지 사육제야 육을 죽인다 이거야 사육제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뀐 거지 또 사운드 변형 A가 O로 L R 다시 한번 카니버러스 육식의 허비버러스 초식의 엄리버러스 잡식의 됐니? 좋아했다 옆으로 갑니다 자 여기 먹다라는 영어다는 어디 있니? 이 접도 빼보니까 얘가 먹다지 늘어나는 거지 육아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이야 그럼 강주 먹긴 먹는데 어떻게 먹는다? 개걸스럽게 먹다 됐습니까? 어떻게 먹는다? 시작 개걸스럽게 먹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봐봐 어우 난 저남자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아 선을 거봐 어우 쟤랑 같이 아침을 먹는다 어우 끔찍해 어우 끔찍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나 쟤랑 밥 먹기 싫어 D.I.가 분리 나 쟤랑 밥 먹기 싫어 이혼하다 이혼하다 나 쟤랑 밥 먹기 싫어 뜻이 뭐지 시작? 이혼하다 라는 뜻이 되지 자 우리가 이제 몇 단어 했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됐습니까? 그럼 초등용 단어 중등용 단어 뭐해서 봐 시작? 이 세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확장 다시 한 번 가보자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favorite 호의 뭔지 flavor 맛을 좋아해 flavor 맛을 좋아해 옆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나 고기 먹고 싶어 carnivorous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육식의 carnivorous 시작 사육제니까 carnivorous 뜻이 뭐지 육식의 herbivorous 초식의 omnivorous 잡식의 옆으로 갑니다 devour 뜻이 뭐지 먹기 먹는데 왕창 먹는 거 개걸스럽게 먹다 아 쟤랑 밥을 같이 먹는다 어우 꼼꼼꼼 뜻이 뭐지 이혼하다 비보러 난 밥 먹기 싫어 밥을 먹는다는 건 어떤 거야 아 우리 누군가 밥을 먹는다 정말 사랑하는 거거든 여러분 여러분 대학 가서 누군가가 여러분 밥을 먹자고 하잖아 관심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어?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자 좋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았던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반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 자 favor 뜻이 뭐가 돼? 호의 왜 좋아한다? flavor favor 뜻이 맛난 거 좋아한다 옆으로 갈게 carnivorous 뭐가 돼? 시작 육식성이 허비보러스 뜻이 뭐야? 초식의 초식의 그 다음 뭐가 돼? omnivorous 뭐가 돼? 잡식의 devour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개걸스럽게 먹다 divorce 뜻이 뭐야? 시작 밥 먹기 싫어 시작 이혼하다 대학 가서 누군가 너한테 밥 먹자고 관심 있다라는 거 알겠지? 좋았던 메모 빅 слимо 그 다음 수 Open mob edu 수 대학 그 다음 일요 높은 새 як ш LINC 여러분 그럼 아멘